윤결혜 일단은 윤결혜라는 인물을 맡았고요 윤결혜는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고요 어렸을 적 상처로 인해서 어떠한 세상을 굉장히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오프닝에서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랬던 인물이 호스피스 병원에 어떠한 사건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쪽 팀진이라는 봉사 단체와 얽히고 설키면서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대본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떠한 감동이나 약간 제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삶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원을 들어주는 에피소드들이 마냥 그렇게 우울하거나 약간 어둡지만은 않게 굉장히 밝고 따뜻하게 경쾌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들만의 어떤 사연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데 되게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그래서 좀 저 또한 그런 촬영들을 하면서 굉장히 몰입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느끼기가 너무 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스스로를 한 번 더 뭔가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나? 혹은 나는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송동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베테랑이시고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든든했고요 정말 그리고 태식이라는 인물하고 또 굉장히 잘 어울렸었고 그리고 제가 대본을 봤을 때도 가장 먼저 떠올랐던 선배님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같이 합류를 해서 뭔가 저하고 같이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문이 좋아요 수영 씨가 되게 밝기도 너무 밝고 착하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제 지인들이나 이렇게 주변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이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수영 씨가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더할락이 없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일단 저희 감독님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현장 분위기는 연출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이 정말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았을까 거기에 또 성동희 선배님이 중심을 잡아주셨고 그리고 수영이나 저 그리고 뭐 지안이 다른 배우들 이제 후배 배우들도 너무 되게 잘 해줬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촬영 감독님이나 조명 감독님 다른 스태프들도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잘해주는 모습들 때문에 배우로서는 정말 든든했던 촬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촬영을 하면서 되게 제 안에 있던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는 해소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 사실 우리 팀원들과 함께 굉장히 즐겁고 따뜻하게 촬영을 했던 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남긴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작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어떻게 생각나요? 어떤 작품이 어떻게 생각나요? 어떤 작품이 어떻게 생각나요? 마지막 순간들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다 저는 되게 벅찼고 감정적으로도 정말 매 에피소드들 다 해소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되게 격정적인 감정 씬들이 많았는데 그런 장면들 다 저한테는 되게 벅찼고 벅찼고 좀 해소들도 좀 많이 그거 괘씬들을 하면서 해소들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 안에서 되게 다 같이 밥 먹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그때 먹었던 밥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사실 식사 대신 어떻게 보면 카메라 앞에서 같이 다 같이 그렇게 식사했던 기억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선배님들도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다 같이 촬영하는 장면들이 많아서 감독님이 좀 힘들어 하셨어요 저희들끼리 너무 수다도 많이 떨고 말이 많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다고 감독님이 좀 많이 투덜거리셨던 네 그만큼 되게 만나면 너무 반갑고 네 현장이 되게 즐거웠던 네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드라마를 보시면서 음 조금이나마 어 어떠한 재미나 약간 정서적으로 따뜻한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 내가 과연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 약간 어떤 이런 어 물음표 정도만 주어도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저한테도 사실 굉장히 의미있는 작품이었고요 음 그리고 저는 이 대본을 보고 후자마자 바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네 하고 싶다고 네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어 제목부터가 정말 따뜻한 드라마인데요 어 촬영하는 기간 내내 저는 어 정말 좋은 선물을 받은 아이마냥 정말 기분 좋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 그런 정서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촬영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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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